아, 다행이다. 그래도, 대체제가 있네. 어? 미락이다. 어하이. 아하이. 아하이. 아, 우리 엘전에는 고생이 많았어요. 헬파티 탈출했어. 헬파티에서 탈출했어요? 어, 바로 탈출했어, 나는. 아, 다행이네. 아, 진짜 바로 거망갔어. 아, 그 헬파티 진짜. 아, 진짜 나갔어. 아, 나. 뭐가 뭐가? 뭔 시점 도대체 그가 이겼다고? 그게 뭐.. 노래? 아싸 고정이다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 행동할 시간 아 뭐하지? 아 나 왜 노래 들고 있어? 뭐하시더래요? 야 야 현샷 현샷 남는거 할게 남는거 어 오케이 하쿠티 와가지고 왜이래 일단 무릎 한번 꿇을게 일단 무릎 한번 꿇을게요 이거 보erv Här Jeff Arts 커플룩이네 커플룩 저도 저도 오와 나의 커플링 커플링 어 함께 한조 한번 해볼게 한조 해보죠? 괜찮은데? 여기 한조 괜찮음 이제 뭐 아나 한번 머리로 따주시고 막 딜러하면 없어지겠지 로드 그래 빠졌고 왼쪽방에 로드워그 그래 빠졌고 겐지 반사 빠졌고 겐지 꿀잠 x2 왼쪽방에 자리야 주린실드 빠졌고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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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개피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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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방 로드워그 로드워그 그래 각재그 있어요 왼쪽방 나이스 나 꾸미있어 이제 오호! 한조! 한조! 한조 엄청 많이 쳤다니까? 아 나 안아 안아 진짜 안아 안아 나오기만 해봐라 저 간조 이게 뭐야! 반사 당해서 죽었어 미안하다 어 뭐야 우리 겐지 없어졌어 어 로드워그 뭐야 왼쪽에 있어 한조가 한 마리씩 죽이고 있다 야 저 팀 한조 있냐 한조님 아 궁 있어요 자리아라 한조 자리아라 한조 오오카미 왕과타큐 크라이 자리아라 한조 로드 그래 빠졌고 도둑해 그냥 팀에게 뛰고 넌 내가 인사 도둑해 호기 나 피 나 피 사야 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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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조한테 뽕 주면 한조 궁 세지지 않아요? 맞아 맞아? 응 잘 썼어 이제 하나 왜 써? 하나 왜 써? 하나님 하나님 저는 금방 썼습니다 한조 안 됐었어요 아 잘하고 튕겨내야겠다 튕겨내야죠 기보나 아닙니까? 오! 어흥 어 석이아 석이아 잠깐만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뒤에 화물쪼 겐지 겐지 아직 살아있어 겐지 아직 살아있어 겐지 아직 살아있어 하물 나 공있어 이제 모를 골라해 나 공있어 나이스 튕겨넨 애기 귀여워 겐지가 계속 살아서 우리팀 죽이는데 응 아 공 있어 아니 자리야 공 진짜 늦게 모으네 아 나 자리야님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래 빠졌다 그래 빠졌다 크루즈 파티에 계속 있다 보니까 크루즈화 되신 것 같아 자리야님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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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시 온다 개정민 온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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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수기 갈렸다 오 우리 한조는 휠 안들어가 제 빠지고 오카미 와카트 코크라이 장전 오 오 갔다 왔다 오 오 오카미 와카트 코크라이 컷 아 나 깨잘려 아 아!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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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오른쪽 매크리 금방 썼어요 오른쪽에 매크리 있어요 프리 딜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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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있어요 빠져 빠져 여기로 가 고행보소 고릴라 어어어어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쟤 빼고 쟤 빼고 저기 노래는 엄청 긴박하지만 3분 50초 남았어요 뽕 고행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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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 자리야 궁 다올거요 역시 있다 저 자리야 필 어 어 이게 있는지 석양 석양 원숭이 1피 원숭이 1피 아 나이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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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췄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왜이리 세일 저 호응 가능해요 야 우리 보일라 보일라 해 장전 상대 겐지 전 자리야 자리야 빨개 원숭이 뻥 원숭이 뻥 상대 원숭이 힐 안들어가요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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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력해 석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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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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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양맨 개피 왼쪽 힐러들 왼쪽 힐러들 힐 안들어가요 힐러들 힐 안들어가 왼쪽 메이메이메이 메이스킬 없어요 메이스킬 없고 원숭이 아 유효 왕았다게 코라 있어 아 어 설마 이걸 황상적인 아 깜짝 나이스 나이스 지금 내 튕겨내기가 쩔었네 흠 아냐 내가 쩔었어 인정? 인정해야 돼 가야돼? 몇시냐 아 아 아 수비 준비하십시오 수비 왜 한조 안쓴? 아 솔직히 한조 수비 한자 쓰면 다짱 다짱 하하하하 지금 다짱은 님 점수만 날아가 안돼요? 다짱 아 아 알았어 다짱을게요 나 이거 한조 할거야 이거 로드웅 다짱을게요 다짱을게요 아 이거 수비에요 빨리 피크 하셈 뭐할까요? 한조요 저 핸드리아 저 핸드리아 손트럭 오케이 오케이 레인지아 언제나 필딱서 어 그래? 자리야 아니야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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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요 아니 데모맨 하지 마세요 자리야 줘 데모맨 아니 아니 저 데모 개 잘했는데 아니 아 리퍼해 리퍼 데모맨 하지 말래 흫 흫 흫 적의 공격까지 30초 어떤 기준 주나요 리퍼 1순위 그 다음에 라인하트 같은 경우는 라인하트 로드웅 같은 경우는 일단 적의 cc기가 없어야 돼 로드웅은 궁 쓰다가 끊기면 안되니까 그리고 라인하트는 cc 맞으면 망치 휘둘러도 맞지도 않는데 그래서 일단 리퍼 무조건 1순위고 뽕 있는.. 궁 있는 겐지 궁 있는 매크리 궁 있는 매크리 요즘에 거의 1순위에 들어가요 뽕 매크리가 궁 쓰면 객절 뽕 석영 트레이서 겐지 만사 빠졌고 나 어깨 부어 아우 예 골라 왼쪽으로 점프 야 내 방벽 뒤에 숨어 내 넓은 어깨 뒤에 숨어 등판 보이지 본인 헬스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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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이거 손녈가 등만 싸게 해주네 이거 착한 소녀 트레이노 궁 둘이 나와요 골라 왼쪽 이중 골라 왼쪽 이중 아이구 착한 소녀 손을 풀어 가야겠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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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 골라 뒤에 골라 살려줬어라 미안해 트레이서 들어있.. 트레이서 왼쪽에 들어와있어요 트레이서 왼쪽에 왼쪽에 손녀로 하.. 손녀로 하.. 손녀로 하렘이랑 놀아주네 저거 하자에 끼야겠어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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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아 예 우리 Verf 어 흘러 다 잘렸어 어 어 어 어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갈라슈 이전ini 제지만 기관리 게레구 탈녀루 아아! 펄스! 아... 이럴 수가 나 너무 무기력한데 이거?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내가 비빌게 내가 비빌게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내 비빌게 애들 들어온다 애들 운전하러 와요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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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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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리야 진짜 실드 오오! 이건 힐 들어가도 안 됐다 일로와 임마 일로와 임마 아아! 아 진짜 닮았어 닮았어 진짜 저가나 꿀잠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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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놀랬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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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빠졌다가지 빠졌다가지 우리 아나 데리고 올게요 아 어디 있을까 하나? 우리 공 눈쟁이님 있네 트랙컷 트랙컷 트랙 나이스 이거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괜찮아 괜찮아 루시오만 있어도 돼 루시오도 없어 루시오도 없어 루시오 하나 데리러 왔어 아 그래? 아 근데 카리브가 다 다르는데 가자 낚시꾼이야 오 우리 라인이 힐 안 들어가요 트랙컷 어 빨대 당사세요 어 빨대 당사세요 우리 우리 당사세요 아이고 저리래 흐헤헤헤헤헤헤헤헤 카리브전 지렀다 뒤에 원숭이 뒤에 원숭이 내 어깨 뒤로 숨어 원숭이 원숭이 왼쪽 리퍼님 넌 강해졌다 돌격해 우와 쓰까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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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소 쓰까묵자 보소 컷 카리브 100% 부산 산다 본가 어디에요? 카리브님 뒤에 발소리 들리기를 보니까 원숭이 있어 컷 아까부터 스레 발소리인가 싶어 한데 원숭이가 뒤에 숨어있네 자 여기 뒤에서 붙여올게요 자 여기 뒤에서 붙여올게요 그럼 자리야 궁교시 아 자리야 궁교시 스레스레 나중 기기로 온다 아 살려줘 리버님 그리로 가시면 힐이 안들어가요 아 호응이 없었네 장전 장전 아 도망가시면 안되요 도망가시면 안되요 도망가야되요 도망가야되요 우리 라인 나 버리고 도망갔어 도망가야되요 도망가야되요 코멍 채세요 도망가야 갈라쇼 아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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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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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라싯옥 강랑은 말해요 어? 아우! 된 거 같아 그냥 돌격해! 맨크리님 죽게 놔둘 순 없지 트렐루? 트렐루? 트렐루! 와! 자리아 고있다 자리아 고있어 자의 눈으로 호응해줄게 내가 계속 피우해주게 내가 화양강태로 호응해줄게 원숭이 빡힐 준비된 것 같은데 적 자리하고 온 거 있지 않을까요? 원숭이 빡쳤다 오우! 일단 리퍼 누웠어! 일단 리퍼 누웠어! 어! 마무리! 발사! 개발해!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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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! 리퍼 밀었어요! 갈라쇼다! 맥크리닝 죽게도 앞둘 순 없지 원세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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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눈 아!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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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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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져! 아! 잠깐 원숭이 원숭이! 원숭이 원숭이! 왼쪽 방! 그 뒤에 방! 하하하하 버스 기사 하하하하 원숭이 진짜 하하하하 지나할게여 야 나 튕김 척 해볼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알겠어 알겠어 말도 안 돼 있어 방금 깨진다 나 대성 어 왜 이렇게 앞에서 해 으아아아 박상아 골라먹는 데뷔가 있다 나이스 마무리 해주고 골라먹었다 저 이거 튕김 척 해볼게 이제 진짜 공있다 저 뽕 95퍼 튕김 척 해볼게 힐 계속 좀 튕겼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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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물해 화물해 리퍼 아아 돼 야 팡팡 개피 야 힐러 다 잘랐어 어 어르신 다리야 다리야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 나이스 오어어어 뭐야 저희가 한번 나이스 스고 스고잉 예이 스고요 하이라이트 나 아니면 어? 게임 나가야지 아 진짜 랑콩이 어? 뭐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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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? 금방 맥크리 궁에 딱 쓸려나간 것 같은데 방금 맥크리 궁에 딱 쓸려나간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? 자리아가 한번 쓱 쳐다보니까 다 없어졌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